자, 여러분들 해설가기는 여기 지금 써있듯이 모든 문제를 해설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답률 베스트 10 문제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열거된 10문제 이렇게만 해설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항부터 출발해보도록 하죠. 2번 문항은요, 수능에 내도 손색이 없는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오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문제고 이런 문제의 내용은요, 수능에 가도 오답률이 이 정도나, 지금 오답률이 EBS 쪽을 기준에 했을 때 오답률이 42% 나왔는데요. 이 정도 문제라면 실제 수능가들에도 오답률이 40%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틀렸더라도 아, 아, 바보야 이러지 마시고 이거 알면 풀리고 모르면 틀리는 문제거든 사실. 자, A부터 해서 우리나라 헌법기관, 국가기관들 한번 찾아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A는 국가의 세입과 세출 결산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B와 C에 보고한다. 여러분들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검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죠? 감사원이 가지고 있죠. A는 감사원이고요. 감사원은 이 세입, 세출 결산 자료를, 결산검사 자료를 국회와 그 다음에 정부, 대통령에게 한 부씩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B와 C는 대통령이거나 아니면은 국회, 둘 중에 하나씩인 거야. 아직 확정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B는 D의 제청으로 국무위원 중에서 행정각도의 장, 즉 장관을 임명한다. 장관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B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D의 제청으로 그랬죠?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임명하니까 D는 바로 국무총리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조건. C는 A의 장이, 즉 대통령이, 아니, 감사원장이죠. A의 장이면 감사원장이 직무집행이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경우 탄핵소추 의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C는 탄핵소추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 탄핵소추권 또는 탄핵소추 의결권이 바로 이제 국회인 거죠. 자, E는 없군요. A, B, C, D까지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4개의 국가기관 헌법기관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탄핵소추권은 국회라고 했죠? 탄핵소추 의결권을 의미하는 거고요. 탄핵심판권은 헌법재판사가 가지고 있다. 이거 좀 구분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탄핵심판은 헌재, 탄핵소추는 국회입니다. 자, 1번 선택지. 예, 감사원은요. 대통령 직속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소속되어 있다. 괜찮아요. 그리고 대통령 직속기관이긴 하지만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 업무를 지시를 받지 않는 구체적 업무 지시도 받지 않는 독립적 헌법기관입니다. 따라서 1번 선지 하자가 없습니다. 자, 2번. B는 C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의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회가 법안 의결했어. 대통령한테 오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할 수 있죠. 제의 요구할 수 있다. 자, 맞습니다. 3번 C는 국회는 A의 장, 감사원장이나 D,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 동의권을 갖는다. 맞죠? 자, 국감대대헌. 이거 굉장히 개념 시간에도 여러 번 강조했죠? 자,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의 소장. 이렇게 5개의 주요 관직에 대해서는요.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아,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임명합니다. 그래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관직 이렇게 우리나라에 딱 5개밖에 없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관직 이렇게 5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3번도 올바른 얘기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4번 D, 즉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해임권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힘건의하냐? 대통령에게죠. 따라서 거기 C에 건의할 수 있다가 아니라 B에 건의할 수 있다로 이렇게 바꿨어야 됩니다. 따라서 2번에서 4번 선지는 틀렸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국무회의 있죠.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의장이고 국무총리가 부의장이죠. 따라서 5번도 하자가 없구나. 2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충분히 이 정도 문제라면 진짜 여러분들 오답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틀렸더라도 그래, 1단원에 있는 통치구조편을 열심히 공부해봐야지, 복습해야지 이렇게 마인드를 접근하시면 돼요. 틀렸으니까 좌절, 안 해, 이런 건 아닙니다. 노력하면 맞출 수 있고요. 노력하지 않으면 틀리는 문제예요. 정법이라는 과목은 정말 좋은 과목인 게 노력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요. 그만큼의 성과가 정직하게 나오는 과목입니다. 이거 노력하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3번 가보도록 하죠. 자, 자료는 서로 다른 전형적인 정부 형태. 전형적인 정부 형태라고 하면 미국식의 대통령제와 영국식의 의원내각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국과 외국이 그런 정부 형태다. 의회 구성이다. 옳은 거 골라라.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닿은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은 갑국의 경우는 라지 A당, 을국의 경우는 스몰 B당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조건을 가지고 바로 정부 형태를 확장할 수 있겠네요. 갑국을 보니까 의석률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어요. 그런데 A당이 지금 행정부 수반이 있대요. 오케이?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갑국이 대통령제인지 의원내각제인지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제 을국의 경우를 보니까 을국은 B당이 지금, 어? 을국은 스몰 A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을국이 의원내각제 국가라면 스몰 A당이 단독 내각을 갖게 돼 있어. 그런데 지금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서 스몰 B당 의석 비율이 30%밖에 되지 않는 스몰 B당이 행정부 수반을 배출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건 여소이아대 현상이 나타난 거야. 이건 을국이 대통령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을국은 대통령제이고요. 따라서, 예, 그리고 여소이아대.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의원내각제일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있는데 갑국과 을국은 서로 다른 정부 형태라고 했기 때문에 을국이 대통령제라면 갑국은 당연히 의원내각제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의원내각제에 맞춰서 그러면 해석해보면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갑국에서 없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 A당과 다른 당 합해가지고 50%를 초과하는 의석을 만들어서 열린내각을 만들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1번. 갑국의 의회의원은 강요 겸직할 수 있다. 의원내각제의 전형적인 특징. 의원 겸직. 맞죠?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을국의 행정부 수반은 의회의원 중에 선출된다. 이건 대통령제가 아니라 내각제의 특징이에요. 행정부 수반이 의원 중에서 선출된다. 이것은 내각제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을 의원 중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3번. 갑국은 을국과 달리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 인정된다.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 인정되는 것은 대통령제입니다. 틀렸고요. 4번. 의회의 산권 가능은 의원내각제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A당은 D당. 라지 A당은 라지 D당과 연합해서 열림내각 구성할 수가 없죠. A당과 D당 합해가지고 의석 비율이 45%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열림내각을 구성할 수가 없겠죠. 합해서 50%를 초과하는 의석률을 가져야 열림내각을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문제에 간다는 게 정답 1번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연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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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